이런 분이 어른들이 어떻게 추잡하냐 어른값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젊은 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정의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의로운 농단으로 인해 거짓말하는 어른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많죠 거짓말하는 어른 안세형 선수가 입장문에서 정확히 어른이란 워딩을 사용해서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민감한 주제인 안세형 선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먼저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안세형 선수가 올림픽 게임이 진행 중에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저 역시도 올림픽 게임을 마치고 이제 제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22살에 젊은이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복받친 게 있었으면 저렇게 했겠나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나 그다음에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의로 사퇴 문제나 안세형 선수의 발언 문제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다 거의 동일한 문제인 거죠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홍 장관이 주도해 가지고 연 2천 명 총 1만 명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회비도 없었고 과학적인 농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성세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60년 생생이 윤 대통령 박민수 차관 조기홍 장관이 다 1960년생들이죠 60년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지금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의대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수련 특례도 적용하고 8월 달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9월 달에 여러분들 돌아올 기회를 주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홍 장관을 보게 되면 한국의 기성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팩터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정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완장을 찾으니까 우리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자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은 정의인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 진실이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겁니다 착실하게 공부를 해온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추잡한 어른들이구나 아니 그게 당신들이 사실이 아니잖아 당신들이 진실이 아니잖아 당신이 정의가 아니잖아 그래도 뭡니까 완장 찬 사람들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야 까 까 까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지금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는 어땠습니까 선거 부정이 전부가 다 드러나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조작을 했는데 서울법대 출신 여러분들 선광희 사무총장 1959년생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의 권순일 1959년생 당시 검찰총장 지금 현직 대통령 1960년생 전부가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법관들 다 깔아뭉개인 거 아닙니까 언론들 다 깔아뭉개인 거지 않습니까 김대중 주필 같은 사람들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담합을 한 거죠 선거 부정 없다 선거에 문제 없다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그냥 그런 기록 돌아가니까 그냥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 판단이 무너져 가지고 이 거짓이 그냥 뭐죠 사실로 둔갑되는 것이 온천하이 여러분들 이 횡명하게 된 그 비용을 필연적으로 치룰 걸로 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오늘 안세영 선수 여러분들 문제를 보게 되면 제 눈에는 세 가지가 여러분들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그대로 선거 공정성 문제 의로 여러분들 사퇴 문제 안세영 이런 폭탄 바른 문제가 전부가 다 연결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 사실이 없는 겁니다 완장을 찬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인 겁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는 겁니다 완장을 차고 힘 있는 강자가 뭡니까 정의라고 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진실이 되고 우리 편이 진실이다 그러면 진실이 된 겁니다 전부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대부분 어른들도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보면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추잡한 어른들인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어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입 다물고 본인한테 피해 안 끼치도록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안 된 거죠 그 거대한 악과 여러분들 맞붙어 가지고 혼자 이기기는 힘든 거죠 여러분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죠 그럼 조금 더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로 함께